아오니 바이러스가 부어져 세상이 모두 감염되었다 하지만 아직 아오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인간들 아오니가 들어오지 못한 안전한 사설 대피소를 만들어 행존자를 받으려니 인류의 생존기를 늘리려고 하는데 아니 이럴수가 어제보다 아오니가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잖아 빨리 이 사실을 박사님에게 알려야겠어 이 대피소도 항상 안전할 수는 없다고 말이야 아유 아유 박사님 박사님 저 검문관입니다 아 자네가 그 오늘 그 처음 취직하게 된 그 뭐 검문관인가 뭔가 그 친구구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안에 대피소에 있었던 생존자였는데 제가 총수 실력이 좋아서 검문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사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보세요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아오니가 두세 마리 두세 마리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점점 아오니가 늘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늘었길래 보십시오 아니 이럴수가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구만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저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존자가 더 필요합니다 이거 안되겠구만 그럼 내가 금방 매뉴얼을 짜서 주겠으니 잠시만 기다려보게나 알겠습니다 이 대피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저희 몸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받으면 안될 사람 팔이나 뭐 아니면 등 같은데 그럼 보라색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받으면 안된다네 아이 그럼 감염이 되었다는 거군요 그렇다네 그리고 그 잉여마을 그 사건의 발생지였던 잉여마을에 온 사람도 받으면 안된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수영한 사람도 안된다네 아 오늘 수영한 사람도 감염될 가능성이 크군요 아니 감염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물을 좀 싫어해 그 사람은 좀 그래 아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4가지 사항을 다 피해서 생존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 그 파란색 부분이 있는 분들은 다 아오니라 아오니가 된 감염자라는 거죠 그래 그 확실하게 받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피소가 어 안전하려면은 더 생존자가 필요하겠어 음 이제 생존자들을 받아볼까 아이 여러분들 밖에 계신 생존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대피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생긴 거는 멀쩡해보이는걸 자 그러면은 신분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탁 음 신분증 볼까 어 얼굴도 보고 일단은 한바퀴 돌아보시겠어요? 수고 음 파란색 부분은 없는 것 같아 목도리가 파란색인데 이거 아니겠죠? 파란색인데요 음 그러네요 보라색도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름 김리아 나이 82짤 성별 여자 여자 여자셨구나 아주 수상한데 출신 지역 주님의 곁 한마디 아멘 음 그러시군요 어 혹시 인여 마을에서 오신 건 아니겠죠? 아닌데요 주님의 곁에서 왔는데요 뭐 아온에게 물린 적도 없고요 절대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것으로 왔죠 음 수상해 오오오오오오오 음 하지만 위심되는 게 없구만 당신은 통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생존자 오십시오 하와와와 하와와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분증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자 한바퀴 돌아보세요 어디 파란색이나 보라색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와와와 그런거 없습니다 음 그런거 없구만 자 보자 진흙대 21살 여고생 내 여고생이 와요 하와와와 목소리가 여고생이 아닌데 무슨 소리에요 여고생인데 목소리 여고생처럼 내봐 아니면 탈락이야 아 오빠 음 여고생이 맞구만 음 맞잖아 출신지역 서울 음 그래 통과 자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와와와 아주 귀여운 여고생이네 저녁이 될 때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야 어흥 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냐고 어흥 으응 이건 누가 봐도 감염자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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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우리 신분증을 받아볼까 여기 신분증이요 이름 요루루 너무 귀엽습니다 요루루님 나이 낭랑 20세 성별 경두님 출신지역 하늘에도 강림한 천사이므로 출신지역은 하늘 한마디 있잖아요 요루루는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미안하게 됐다 너의 피부는 파란색 너는 감염됐다고 악마가 틀림없네 당신 누구야 아 생존재구나 나는 생존자래 다음 생존자래가 들어오세요 겉문을 겉문의 한계를 좀 높여야겠구만 아니 뭐야 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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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씨 뭐야 파란색 피부는 아닌데 신분증을 주시겠어요 으아 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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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보자 이름 단미호 18세 무녀여고생 출신지역 뒷산무덤 아이고 이거 누가봐도 좀비잖아 이거 아오니는 아닌데 좀비잖아 이거 혹시 최근에 수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아오니는 아니니까 통과시켜도 되겠지? 생존자? 아니야 이 녀석은 나이를 10살이나 거짓말을 쳤어 저녀석의 나이는 28살이야 어쨌든 보라색은 아니니까 통과 다음 아니? 안녕하시오 뭐야 왜 이렇게 옷이 찢어졌어? 뭐 패션이야? 여기까지 오는데 산전수전을 다 그꿨지 이거나 받으시오 어 대피소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겠구만 음 얼굴은 일단은 불합격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 어허 이름 라장 나이 26살 성별남 출신지역 잉여맨 형무소 한마디 착하게 살겠습니다 당신 다 좋은데 말이야 무슨 죄를 지었지? 설마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런건 아니야? 나는 아오니를 사랑했었지 하하하하 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한건가? 그 덕분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을 가게 됐다 음 알겠다 들어오도록 해라 오우 당신 왜 옆에 있는거야 내 곁에 있소 흐으으으으으으으으음 catast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잏咨 إ 이 hij이 이 자식 누가 masturb solids 파란색을 타 debe drunk 이 Heavy 아오니가 분명해! 분명히! 아오니한테 감염된 게 분명하다고! 이 녀석 내가 통과시켜줄 줄 알고? 타노스 올해 1000짤? 출신이 형 타이타니고 아스카르드 2번 주구 앞에서 처음에 597번 8번지라고? 이곳에 대구 모델 해준다면 이 대표들 절반으로 만들어주겠다. 절반으로 만들어주기 전에 사살! 보라색은 절대 받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몸이 왜 이래? 왜, 왜 그러세요? 잘해. 예? 얼굴을 보니까 아오니한테 물린 게 분명하구만. 당신은 감염됐어! 아야, 물린 거 아니야! 맞은 것뿐이라고! 누구한테 맞았는데! 누구한테 맞았는데! 길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 이놈이야! 이놈이야! 바로 옆에 있는 너! 이 녀석, 아까 혼나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이놈이 내가 기도를, 기도를 했는데 헌금을 안낸다고 날 때렸어! 이 녀석, 어쨌든! 보라색은 절대 수정에서 받지 않아! 넌 아오니한테 분명해! 감염되기에 분명해! 아니야! 들여보내줘! 제발! 제발! 장전을 안했구만! 어? 뭐야! 으이씨! 으이씨! 이 녀석,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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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꾹! 으아악! 보라색은 절대 받지 않는다! 자, 신분증을 볼까? 이름! 아오니! 음, 수상하구만! 나이 999살! 출신이 위험한 곳! 딜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아, 저요? 네! 아이, 저 그냥! 뭐, 옆에 돌아댕기니까!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데를 제가 가야되거든요! 음... 그래서 왔습니다! 딱히 수상한 건 없는데! 음, 한바퀴 돌아오세요! 자! 음... 보라색도 없고! 그래, 통과! 아... 음... 자, 다음 들어오세요! 마지막입니다! 수영하고 오셨어요? 아... 아니요! 걸어왔는데요! 아주 멀쩡해 보이는 인상이 있구만! 통과! 아니! 음... 벌써 저녁이 되었구만! 오늘은... 갑자기 밤! 갑자기 분위기 밤! 가쁜 밤! 오늘은 이렇게... 마감해야겠구만! 박사님! 박사님! 어이! 그래 건몽과! 오늘 생존자가 꽤 많이 들어왔구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생존자들을 꽤나 모았습니다! 이러면은! 아온이도 쉽게 저희 대표소를 노리진 못할거라구요! 자! 여러분들! 저희 대표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대표소는! 저희 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안심하셔주셨습니다! 아! 안심이 되는구만! 안심이야! 그쵸! 이렇게 멋진 좀비 친구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온이는 절대 없다고요! 어? 어? 근데 이 녀석 좀비였어? 저희는 여기서 살면서 서로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야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재어줄 숙소를 좀 안내해드리지요! 여기 아온이가 혹시 모를! 혹시 들어올지 몰라서! 제가 철장을 쳐놨습니다! 아유! 그렇구만! 그렇구만! 아주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거에요! 이 똥아귀가 불편하네요! 아유! 자! 여러분들 여기가 숙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아주 신신당부하는데! 아오오니한테 불리면은. 그 사람도 아오오니로 반하니깐. 절대 불리지마세요! 알겠어요? 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오오orp 아 이 친구들 좀비에요! 박사님! 착한 좀비. 아아..아..아..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네, 다음날 봅시다. 내일은 이해할게 많으니까 말이에요 박사님 제가 오늘 검문서에서 잘 뽑은거 같죠? 네 그러면 푹 주무세요 저도 들어가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같은 착한 생존자들을 만나서 이 대피소가 조금 더 안전해졌어요 허허허허허허 아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많은대로 가고 싶었는데 아유 사람들이 전부 제가 가면 사라지더라구요 아휴 이 사람들 아주 그냥 어 아휴 좀 수상하긴해도 아주 좋은 사람들인거 같애 아 여러분들 그래도 내일부터 아오오니가 저희 대피소에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총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여기 열어보세요 아유... 총까지 필요하겠어요? 오와... 에이... 총 하나씩 총알은요? 아 총알은 여기 대피소 어딘가에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요 만약 아오니가 나타나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피소는 아오니가 없지만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네 네에 아여 그러면은 오늘 오늘밤은 푹 잡을까요? 모두 누워주세요 누워주세요 아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알죠? 침대가 없어서 약간 불편하긴 해도 내 편하게 자시기 바랍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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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아오니는 어? 손에 아유 보라색 이거 누구니? 흐흫 흐흫 이거 누구야? 진짜? 할께요 다바이 우헤햼 으으어 아니야? 혹시? 디스코드는 주변 잡음을 없애주는데 몸브는 없어서 아니 있다니까? 아니.. 네 저 해놨잖아요 채팅 올려놨잖아요 저게 디스코드랑 똑같아가지고 빨간색일 때는 소리가 안들어가고 노란색 초록색일 때 소리가 들어간다니까? 아.. 몰라 나 찾다보니까 있었어 저거 오디오 인풋에서 트랜스밋을 컨티뉴어스에서 보이스 액티비티로 아 오케오케 했어 그래도 똑같은데? 나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마이크 할때만 소리가 입이 켜져 멘불에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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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용해 아아 됐어? 어 괜찮은데? 진짜? 아아 이게 이런게 있구나 아 어 진짜 개 깔끔한데? 아니? 진짜 말하셨으면 좋았을거야 1년 넘게 쓴거 아닐까 어허우우.... 1년 넘게 계속 2세팅이었는데? 나도 근데 2세팅으로 자동으로 돼있던데 아, 여러분들 리리 합니다 리리 네 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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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퀴스에디 가르셨디 오케이 할게요 서바이 액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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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박사님이 가셨네 아휴 여러분들 저희 대표소에 오신걸 아주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휴 저 혼자 여기서 맨날 혼자 자기가 무서웠었는데 어? 여러분들 덕분에 더 대표소가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음 더 아휴 반가.. 반갑습니다 아휴 근데 당신은 왜 죄수복을 입고 있지? 음.. 아까 내 출신지를 보셨겠지만 어.. 예.. 감빵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음.. 음.. 어휴 근데 당신 주머니에 있는거 뭐야? 으.. 아.. 아무것도 아니야? 으흠흠 아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대표소가 좀 더 안전해졌어요 오늘 밤은 푹 자고 내일은 대표소를 보수공사를 하도록 합시다 아 맞다! 그리고 대표소에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호.. 호신용 무기를 드릴거에요 이 안에 샷건이 있으니까 모두 꺼내가세요 예! 와우 오우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이거 꼭 총까지 필요하겠어요 아휴 혹시 몰라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피소에 아오오니가 들어오면 그걸로 바로 즉사.. 아 즉발해서 아오오니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아휴 아휴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자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으흠 아휴 여러분들 자기전에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만약 여러분들 옆에 있는 생존자가 몸에 보라색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을 죽여야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사람은 아오오니에 감염된거라구 푹 어허 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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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못이려라 헉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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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도망쳐 이럴수가 이럴수는 없다구 와 여기 총알있다 총알있다 총알이 엄청많은데? 아예 박사님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검문소에서 잘못 통과를 시켰는지 감염자가 있더라구요 예예예 그니까 말이에요 큰일났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탈출해서 2차 대피소로 가면 됐냐는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레버를 빨리 찾도록 하자 일단 레버를 빨리 찾도록 하자 잠깐 종아리 엄청 많구만 일단 필요없는테면 다 버려주고 으어어어? 아저씨 무슨일이세요? 어? 아저씨 무슨일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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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쏸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쐓 쏴어 쏴 쏴 쏴 쏴 감염자가 왔잖아 빨리 총으로 오면 야 총알 줄게 총알 줄게 총알 줄게 자 창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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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걸 찾았어요 아니 이건 2차 대필요소로 갈 수 있는 레보잖아 응 응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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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살아서 꼭 나가자구요 오케이 오케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 옥상이 안전하도록 아저씨 따라오세요 옥상이 안전합니다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여러분들 저희 총이 있으니까 아오니를 한번 죽이고 하자 여기서 여기 올라오면 쏘자 어때 어때 좋지 이겹에 너가 날 죽였어 올라오면 쏴 야 사람 쏘면 죽는다? 차를 쏴야된다? 이겹에 너가 날 죽였어 이겹에 어어 깔꿍 어어 깔꿍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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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꿍 어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아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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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오세요 Nigar 쏘오세요stoff 못 나와 sextή 못 오게 못 오게 못 오게 김무빙 allí anha 적들 못을게 못을게 밀쳐 밀쳐 총으로 밀쳐야 돼 총으로 쏴 쏴 쏴 쏴 기회야 기회야 우와 야 무빙이 장난이 아닌데? 쏴 쏴 쏴 쏴 지금이야 지금이야 오 박사님 박사님 요기를 막아야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빨리 막아야된다 내가 오 왔어 왔어 빨리 빨리 왔어 쏴 쏴 쏴 쏴 아이 박사님 치아 멍청한 인분 야 얘네 무빙이 장난이야ì equivalent 봐봐 봐 봐 봐 봐 봐 봐 와 와 진짜 안죽는 자체 작전사 후퇴하겠습니다 쟤 뭐야? 사람 아니었나? 방금 사람 아니었나? 내가 잘못 본건가? 와 진짜 안죽어 얘 뭐야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아저씨 문을 열어보세요 아저씨 빨리 문을 열어봐 아저씨 아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아오니로 감염되었습니다 왜 어쩌라는건지 잘 모르겠구만 아니 뭐하시는거지? 아오니를 죽일 연습중이네 이 녀석 명중력이 빵이잖아? 총 쏘고 있는거 맞아? 아오니가 꽤나 강력하구만 아니 아저씨 아저씨 소녀요 소녀요 사냥들이 다 아오니로 감염됐다구 오빠들 나는 너무 무서워요 오빠들 너 근데 너 아오니 여러분들 제가 아오니보다 더 무시무시한걸 발견했습니다 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샤이 그 뒤에 있는 이 어어 sla 여자가 아니야 너가 나도 죽였어 이겨베 어어 미안해 미안해 너가 요리로도 죽였어 이겨베 들켜버렸군 문을 열어주십시오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 말엔 속지 않는다 아괴물이야 전 아괴물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목소리에서 루시퍼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구만 루시퍼도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런거 모른다 피당심이 깊지 않나군요 원래 난 무시해서 말이지 저기 근데 아까부터 여기 뭐하시는거죠 나는 색깔 공룡이네 안돼에에에에에예요 어허허허허허허허흫 나가면 끝장이야 ris 나가면 끝장이라고 나 이렇게 한밤이 남아있다고 나는 한 방에 안 죽는데 헷갈렸나보군 이거 잠깐만 열어보실래요? 한 방에 남아있거든요 문 열어봐 열어봐 내가 쏠게 저는살 flawed 야 mayonnaise 너무 나아가 되잖아 알았어 알았어 처음엔 잘못 빠졌구만 끝 끝 끝 끝 끝 끝 쏴 쏴 쏴 쏴 쏴 쏴 나머지는 처리해 어흥?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흰 내가 가지고 내가 속올게 내가 속올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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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군이요 가자 빨리 레버를 찾아야 되는데? 흠 내가 박사님한테 들었는데 말이죠 여기 안에 2차 대피소가 있답니다 그쪽으로 갑시다 아주 좋고 온다 온다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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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쏘아 오면 쏴야돼 오면 쏴야돼 좀 뒤에서 쏴 뒤에서 으아 너무 약해 맞다 맞다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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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도망가는구만 와 얘네 진짜 안죽어 안죽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쏴 지금이야 지금이야 오케이 나이스 당신 레벨에 찾았나? 후웅 오케이 오케이 여기 두개 맞줘 도대요 아저씨 빨리 빨리 나갑시다 야이이 야이이 개신 자야 ologne 숨어있는데 네가 살거같애? 빨리가자 후uf 나는야 총을 쏜아 나오니 쏴씨 쏘소 꼉우우우 오우올 455 오케오케오케 아이씨 빨리 레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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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됩니다 레버를 저항이랑 오케이 저항 잡았다 저항 좋다 저항 같이 먹읍시다 가자 뭐야 레벌야? 종아리요? 오케이 부분 crease 오오 confiance ㅋㅋㅋㅋㅋㅋㅋㅋㅋ irmi serí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희 좀 거리를 두고 싸워야될것 같습니다 마자0000 service 종아리잖아 어? 레버가 어딘가에 있을텐데? 좀비들이 이거 어머니들이 쫙 깔렸구만 억 pixel 좋아 stora 오 오 나이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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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저씨 아저씨 좋은생각 오 쏴 쏴 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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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여기서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서 막고 있겠습니다 내가 찾아보지 레벨 레벨 레벨을 찾으면 돼 레벨 두개만 찾으면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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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보시지 와보시지 오면 쏠 거야 오면 쏠 거야 오면 쏠 거야 오면 쏠 거라고 니가 밀쳤어 없어 레벨 없어 아래로 내려가야 될 거 같아 아우 총 있다 아우 총 있다 가자 가자 내려가자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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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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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쏘 나이스 허허허허허허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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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있을 것 같아 1층에 아 여기 한 번 찾아보자 여기 한 번 찾고 갈게요 오케이 어 뭉친다 쟤네 뭉친다 쟤네 뭉친다 여기서 쏴 여기서 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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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쏘자 다 죽이고 가자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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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돼 막아야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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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코빈 внoor기 누굴 오는 nu 아 안돼 안돼 이러다간 안되겠어 우와 혼자 남았구나 혼자 남았구나 자전거 자전거 오 잘 안갔구나 아 이러다가.. 이러다가는 안되겠어 얘들아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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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갓없다 다 모여라 맞으면 안 돼 ㅋ 오 x2 제발 이러지마 애들아아아아아아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큰일났어 안되겠다 총알을 찾아야겠어 저왕.. 저왕포션? 저황포션을 먹었다! 난 죽지 않는다! 아니, eye.. 똑똑해가지고 이거 좀비들.. 안죽어?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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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OB 총알 총알 정말 다행입니다 종아리 여기 있었죠? 오케이 오케이 신속 포션 저항 포션 오케이 이 녀석! 낚싯대? 이 녀석 여깄다! 아 들켰다! 들켰다! 아 이러지마 얘들아! 호우! 호우! 얘들아 들어와라 구경하는데 구경하는데 구경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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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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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우와! 우와! 이 녀석 여디 오호호호호호~~ 까 Grey 바다 esta 오 오 오.. الم격수 꽤 쎄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어 어 어 어 어 지금 빨따 어허 어허 보통이 아니야 넓어얼 오어 어 오 어 뭐 해봐 뭐 해봐 으으 ave ave naj 으어 이야 1999년 까악!!! 까악! 거악! 장기는 어디갔제??? 까악!!! 마婆 writers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악... 스우우우우우.... 호오오옥! Umm 으어어우 크흐후후후후후후후 marble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총이잖아 으어어 bathrooms 으오으으으 으오 오우슈 뭐야 이죽 이죽 뭐야 89 아니 아니 총알이 안 나가 nah 이 녀석 execution 이 녀석 야 다 피해하지마 야 다 피해! 야 다 피해! 야! 아! 아! 음.. 아.. 아.. 야.. 오오.. 아흐흐흐흫 희흐흫 그만 오라아 그만 와라아 그만 와라아 이 녀석 어 исп 으어어어어 아 우 r 흐 우 루 오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거우오오 어 그래야 feet 야을 으아 탈출 할 수 없었어 난 끝이라구 헤헷 이겼떠 와.. 이건 잡을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우니 저텍 후이즈 아우니 끝을 맺었구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우니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이겼떠 다음에 또 기회가 됐나면 후이즈 아우니 2편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